세상의 큰 변화는 결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시작된 5.16 군사정변도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군 세력만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도 일어났다 한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연쇄적으로 발생했기에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정권과 더 나아가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며 총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정권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변곡점이 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에 일어난 4.19 혁명 이른바 4월 혁명은 단순히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에만 끝나지 않았고 12년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4월 혁명 이후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허정과도정부 이후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제5대 민의원 초대 참여원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총선 공천에서부터 국무총리 인증 과정을 비롯해 내각을 구성하는 중간중간마다 당내 구파와 심파를 비롯한 각종 세력들로 나뉘어 패권 나누기에 급급했고 연일 사회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들의 피 맺힌 혁명정신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1960년 10월에는 이승만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들까지 아사간 자들이 저지른 만행들에 비해서는 소문이 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에 분노한 4.19 혁명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비롯해 학생들이 태평로에 있었던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군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이나 이어진 6.25 한국전쟁과 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비롯해 전세계 패권을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한 냉전체제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군의 규모도 미국의 집중적인 원조 등으로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비대해졌고 주요 군 간부들 다수가 미국 유학을 경험하며 당대 가장 막강한 엘리트 집단을 형성한 군 내부에서도 4.19 혁명 직후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 내부에 팽배해진 부정부패와 각종 관습으로 쌓여온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정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군운동 중심에는 박정희와 그의 조카 사위이자 648기로 대표되는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1960년 5월 2일 당시 육군 소장으로 부산군수기지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던 박정희가 4.19 혁명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던 송유찬 중장에게 군 내부에서도 자행되었던 3.15 부정선거와 이미 만년해진 각종 비리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편지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정군운동은 불과 몇 살 위인 상관들은 별을 달고 각종 유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비대해진 군 내부의 인사적체로 인해 만년 중령에 머물러야 했던 김종필을 비롯한 648기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중장급 이상 장성들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달라는 연판장을 작성하다 국가반란은 모재로 체포되어 군법회의까지 회부된 일명 제1차 하극상 사건 등으로 발전되어 결국 5월 20일 육군참모총장 송유찬 5월 31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대장이자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백선년마저 자진해서 군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남루당 전적으로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강제 예편당하며 군주류에서 멀어진 박정희와 급격히 비대해진 군 내부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와 인사적체 등으로 불만이 폭발된 김종필로 대표되는 육사팔기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장교들이 결합한 이른바 전군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군운동이라는 대의명분 안에 끊임없이 군 내부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 9월 10일 전군파 장교들은 장면 내각 초대 국방장관 현석호에게 한층 더 강력한 전군작업을 건의하기 위해 직접 면담까지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면서 서울 소재식당 춘무장에 모여 전군운동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군사반란을 결의한 일명 충무장 결의를 시작으로 그로부터 2주 후인 1960년 9월 24일에는 16명의 전군파 장교들이 연합참모총장 최영희의 직무실에 몰려가 자진사태를 요구하다가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어 결국 김종필, 석정선 등이 군복을 벗은 제2차 하극상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사건 관련자인 연합참모총장 최영희도 1960년 10월 초에 예편하고 전군파 리더로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박정희도 군복을 벗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렵 4.19 혁명 유가족들과 부상자, 학생들에 의해 국회마저 점거당하는 등 무능력한 통치능력에 대해 연일 언론의 문매를 맞으며 허겁지겁 혁명입법과 이를 소급적용하기 위한 개헌 과정에 돌입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민주당 정권은 정군운동보다는 비대해진 군을 감축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국내의 입김이 강했던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그루더 또한 경험 많은 장성들에 대한 정군운동을 강력히 반대하며 박정희를 비롯한 정군파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져갔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에도 관여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인자 이기분과 개인친분까지 있었기에 4.19 혁명 직후 자진에서 물러나려 했던 당시 제2군 사령관 장도영은 여순사건 당시 직속상관으로서 박정희의 구명운동에 힘썼던 인연으로 군복을 벗을 위기에 놓여있던 박정희를 자신의 부사령관으로 요청하면서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제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당하는 선에서 다시 한번 장도영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기에 당내 갈등 봉합에만 정신이 팔려 혁명과업에는 지지부진했던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며 사회 곳곳에서 각종 요구를 담은 시위들에 대해 골머리를 앓던 장면 내각은 1961년 초 원칙주의자로서 점진적인 정군운동을 주장했던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을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제2군 사령관으로 좌천시키고 일명 비둘기 작전이라고 불리는 시위 진압 계획의 적임자로서 위군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제2군 사령관 장도영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무렵 장도영 덕분에 예편 위기를 모면한 박정희와 충무장 결의로 군사반란 의지를 다졌던 648기 중심의 김종피를 비롯한 청년 장교들은 각자의 직책과 인맥들을 활용해 자신들과 거사를 함께할 군 내부 인사들에 대한 포섭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시민들의 시위가 점차 거세져 장면 내각과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 비둘기 작전을 전개할 경우 시위 진압을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서울 유충지를 장악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육군 내부 정군파 중심의 군사반란 모의와는 별개로 6.25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했던 해병대에서도 해군 준장이자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을 주축으로 또 다른 해병대 단독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군사반란을 모의 중이었던 육군 정군파에게도 해병대가 함께해준다면 쿠데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에 육군 정군파의 리더이자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인 신경군관학교 2기 출신인 박정희는 자신의 만주군 인맥을 활용해 신경군관학교 1기 출신으로 본인보다 한 기수 선배이자 해병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동하를 포섭하기 위해 한창 힘쓸 무렵 때마침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이 허정 과도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예편당한 해병대 제1상륙사단장 김동하의 행정소송을 중재하기 위해 자주 만나던 중으로 해병대 장군이자 만주군 출신인 김동하를 고리로 육군 정군파 리더로서 군사반란을 계획하고 있던 박정희와 또 다른 만주군 출신으로 당시 해병대 단독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신경군관학교 6기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이 함께 손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는 자신의 만주군 선후배 인맥과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 시절 부하들을 비롯해 더 나아가 육사생도대 1중대장 때 교관과 생도로 만났던 육사오기 출신군 인사들까지 포섭했고 육군 정군파의 핵심 세력인 육사팔기 출신 인사들도 자신들의 군생활 속에 맺어왔던 인맥들을 총동원해 포섭활동을 전개하면서 어느덧 박정희가 포섭한 군 책임자급 장성들과 육사팔기 출신들이 포섭한 군 실무자급 장교들을 아우르는 나름 체계적인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일명 3,4월 위기설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반란의 조짐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육군 정군파의 광범위한 포섭활동을 비롯한 군사반란 모의 움직임들은 당연히 주한미군과 국군 내 정보기관에 감지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남노당 전력으로 이미 정보기관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박정희의 이름은 민주당 정권 장면 국무총리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면 총리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불러 몇 차례나 박정희와 군 내부 반란 조짐들에 대해 물었고 그때마다 장도영은 장면 총리 등 수뇌부들에게 박정희 소장은 그럴 위인이 아니다라며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사반란 모의 세력들은 4.19 혁명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시 이를 진압할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군사반란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계엄사령관이 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에게 박정희가 직접 수차례 정변 계획과 이로 인한 사태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한 상황으로 당시 장도영은 이미 박정희에게 포섭되었거나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4월 19일 이들이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달리 별다른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인 1961년 5월 16일 화요일 새벽 해병제1여단과 제1공수특전단 등을 앞세운 군사반란 세력은 속전속결로 한강 대결을 돌파해 서울로 진입한 후 육군본부와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국회의사당과 서울시 경찰국 및 방송국 등 중요기관들을 접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에 국민들을 대표해 맞서야 할 장면 총리는 미국 대사관과 순여원을 전전하며 피신하기 바빴고 윤보선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인 맥우르더의 강력한 권고에도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고 그저 벌어진 상황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으며 애매한 입장을 견지한 채 이 상황을 방관했던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상권을 모두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육군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었고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공약 6개항 방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권 접수 과정을 진행했으며 순여원에서 피신 중인 장면 총리는 군사정변 3일 만인 1961년 5월 18일이 되어서야 나타나 제69차 임시각일을 주재하여 내각 총사태를 결의하고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하면서 4.19 혁명 이후 야심차게 출범한 제1공화국 민주당 정권은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지 60여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장면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계칭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를 비롯해 최고위원 30명을 임명했으며 국군 역사상 최초로 장군에 임관했던 김홍일과 해병대 장군 김동하를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장차 18년간 지속되어온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